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중국아 민선 6기 3년의 구정성과를 인정받아 지방자치 행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2017년 지방자치 행정대상은 지방자치 22주년과 민선 6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 모범이 되는 지자체에 표창하는 상입니다. 이번 평가는 인천 중구의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인천 내양 재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2017 지방자치 행정대상에 선정됐는데요. 재임 기간 동안 구민과 소통하며 구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중구의 관계자는 이번 지방자치 행정대상 수상은 그간의 행정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 얻은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과의 소통을 통한 협업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품격 있는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인천중구TV뉴스 오은지입니다. 인천수의 세세는 이승평불에서